아니 요즘 가지 왜 이렇게 잘 나온 그거 아시나요 슬더슬 모바일에는 구롱이 반지가 정상적으로 맺던 두장씩 뽑는데 나머지 플랫폼에서는 한장씩 뽑는 버그가 있다고 하네요 메가 크리스의 기들 버그 좀 보자 아직 안집던 때는 너무 쉬워져서 안집었던 건 중투부 영상 공식 1. 가지를 짚는다 2. 디팩터는 짚지 않는다 3. 심장 확장 크리라 바로 중투부 업로드돼 아이고 배신 너무 좋아 배신이 좋은 사일런트 이게 칸 유물이지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 쓰네골 진짜 백파워 미친거봐 엘리트 다 뒤졌다 아 아드레날린이 왜 안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네 해신 첨탑에도 망조의 짐승이 있나 이미 방에서 망조는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조짐이 없는 거임 이미 조져서 무안의 겁날 리즘 타락 어림높지 노잼이라니 그 꿀잼이야 진짜 오질리하게 세네 왔어 보다 센데 아들 커피? 아니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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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렇게 신내다가 심장까지 방어플랜 절대 안 나와서 뒤지는 게 약간 약간 클리셰임 타밍이 열심히 하지 아니 마을놈의 게임이 끝까지 방어플랜 안주는 경우가 많아 잔상 같은 거 챙겨야 돼 블리트 잡으러 가자 아니 아니 자상을 어? 체험판 말고 예 강철에 폭풍이나 주십쇼 예 강철에 폭풍이나 주십쇼 강철에 폭풍한테 딱 쓰면은 밥도둑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을 풀어대 황금몬풀기 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이 뭐야 그러고 망했어 뒤졌다 니들은 주시로 굿 케르벨 형상 케르벨도 잘 나왔다 케르릉 헤르릉 흥 배틀벨 삐졌어 딸기 식물도 교살이 되나? 식물도 호흡기 막으면 숨 못 쉬긴 하겠지 병번개 병하드? 병공포? 병하드 병원 포션 사세요 당장 지금 정도 택 파오면 포션 안사고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포션을 강매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복컷버 실패 하유 너무 강함 집중이랑 당철의 폭풍 아니 바지 바지 최고야 개강한 사일런트 공포 공포 배 배 배 공포 으악 헬창사일이다 으악 헬창사일이다 공포 배 안나옴 나왔다 아하 죽어라 마무리하자마 아아 마무리 안준다 아니 에이 승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와 대단원 옥션 옥션 진짜 맛없게 썼네 잔상조 형상 강화야되니까 불 두개는 봐야됨 엘리트 하나 둘 셋 엘리트 잡으면은 불을 못보네 음 엘리트를 덜 잡더라도 돌보고 형상 강화해야겠다 다 불다가 죽으면 안되니깐 호호 아니 형상 두개만 쓰자 형상 논리할라 그랬는데 아드 논리가 날듯 제가 아는 사일런트는 이렇지 않은데 혹시 위처가 사일런스 옷입고 있는거 아닌가요? 헉 헉 헉 유중컷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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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 망단 많이 빠세요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규준 날까봐 무서워서 드로하긴 너무 무서워 무서워 덜덜 떨면서 카드 뽑음 영철 뒤를 얼마나 챙겨냐 뭐야 부붕농 뿁뿁뿡 규준 컷 사막 AV 요즌 어케 지우지 카드 뽑을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돼 아 이거다 먹어라 깨시극혐 아 규순 아 무서워 하하하하 무렵다 규칙 준수 한장 뽑을 때까지 스릴이 넘친다 카카오 점검 현장 말살려 주나 말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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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다 내다버리네 이번 일로 슬더스4 카카오는 무산된건가요 현금성 회피 도약은 없는건가요 아마도 왠전 카카오는 무산 카카오는 무산 카카오는 무산 카카오는 무산 은밀 이쁘밀 볼 뱅크 유령의 영상 안돼 마참네 무럿 바로 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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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대로 해보아라 규준도 먼저 빼는게 낫다 저기에보셔 카카오 기펠 오빠라든가 몇몇 업사이트는 들어가지는데 실제로 로그인같은게 안되는걸 봐서 문제같은데 아닌건 아문드 카카오 페이지 보고싶은데 카카오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라 아닌건 아닌가 포션 달팽이가 다 빼먹네 저지같은 달팽이 나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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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큰 카카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규준 컷 카카오 게임해야 된다고 이 안에 딸이 있다고 사실 회사 단톡방 갱신 안 돼서 좋으면 겠죠 그수들 어차피 카카오톡 보는 거라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데 광고 가족밖에 아니잖아 개꿀인데? 주말 내내 고장나던 말던 보상만 냠냠쩝쩝하면 그만하니 보상 내놔 근데 이런 것도 보상 되나? 카카오톡은 안 돼도 상관이 없진 않다 상관이 없진 않네 휴룼 지구라 카카오톡 혼란 ampf 카카오톡 안내는 거 그거 고장났다고 너가 2원이나 보상해줄 것 같음 난 한임의 흠적 부정이 없겠지 있나? 뭘로 법이 없어요 이번에 만들어야겠네 근데 이런거 복상해봤자 엄청 짜게 해주지 않나 뭐야 구독하면 광고 안 봐도 되나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지 신성이다 무슨소리에요 저희 졸업논문 실험방 교수님께서는 카톡단톡방으로 공지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주 내내 졸업논문 관련해서 아무런 공지도 피드백도 못 받는다고요? 이거 실화냐고요 심지어 학과 공지도 카톡단톡방에만 올라오는데 카카오 택시 안되서 침묵하고 있는 인사가 고소하면 개추큭큭큭 흔대 탈들군 순빡함은 사람들 드립인가? 하는 데 화나서 별로엔 재밌당 재밌당 자 끈키면 모텔 가겠지 쥐찌피 물론 애용하고 싶지 않아 문자메시지 단독도 있나요? 없나? 있지 않.. 어.. 없나? 모르겠네요 아이 뭐야 이거 깎아털 아 여기서 깎아털 나오는거는 나오면 안되는거 아닌가 원래 오예 형상 또 형상 야 다 그냥 버디버디 들어와 아귀찜에 깃털 들어갔네요 소보원으로 가져와 이벌 95층에서 깎아털이 뜨면 카카오 억지 부리지마 쌤 근데 생각해보니 카카오 택시 안되서 택시 기사들 읽지 못하겠네 이건 고소한 것인가? 아니면 불쌍한 것인가? 업무 못 본 분들은 분명 받을 수 있나 BS 세기들은 택시 안 잡혀서 모텔 가면 각자 씻고 나와서 침대에서 발놀림 집을지 유독 가스 집을지 도로 나면서 글더스 하고 있다는 우주가 깬 글더스 바이킹 정말 건전하군 와이프랑 딸이랑 주말이라 친정 갔는데 오늘 솔직히 카카오 좀 고마웅 따봉 카카오야 고마워 마음속에 따블로 갈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후비나 똑바로 하는게 맞을 것 같다 형상 쏘야겠지? 형상 쏘야겠지? 아카우톡 섬 무락이 부상할 정도로 상승 얼마나 괜찮은거야 원약이 형들 카톡이 안되면 인스타 DM 쓰면 돼 뭐 인스타에 친구가 없다구 뭐?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이스타 외함 아니 총매좀 쓰자 복 줘봐 아악 3 3 4 4 5 6 6 7 이스타 DM 주세요 답장콘 DM 왓처 기도보면 그 콘밖에 생각 안 나 게임 로그인용 게시불 영 SNS 계정 오너면 캣추쿠크 일단 나부터 DM하려고 아이디 만들었다고 내 얘기는 아니고 블라인드에서 봤어 응 나는 오늘 쉽지도 않고 펭겨요 해서 제주문 쿠폰 저녁에서 워치킨 할인 받아서 말로만 매년 하여튼 16,500원에 먹었다굿 1138골드 악인 멤버십 카드 굿 굿 1 2 2 2 3 3 4 5 6